법학영 간세음보살 본무품 그때 무진우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간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간세음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우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 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간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간하고 곧 해탈하게 하느니라. 만일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보살의 이신력 때문이며 만약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고 혹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사 큰 폭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뒤집혀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그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간세음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음의 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니 이러한 인연으로 이름을 간세음이라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해를 잇게 되었을 때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며 혹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이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저 모든 악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새사슬에 묶이더라도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이것들이 끊어지고 부서져 곧 벗어나게 될 것이다. 또 삼천대천 세계에 흉악한 도족이 가득 찼는데 어떤 장사꾼이 여러 상기인을 거느리고 기중한 보물을 갖고 험한 길을 지나가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여 그대들은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한마음으로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이 보살이능이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힘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그대들이 만일 그 이름을 부르면 이 도족들에게 벗어나게 되리라 하여 상인들이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나요. 나무 간세음보살 하고 부르므로 곧 벗어나게 되니라. 무진이여 간세음보살 마하사르 이 신력이 거룩하기가 이와 같으니라. 또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간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된다.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간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간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큰 이 신력이 있어서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하여 간세음보살에게 에베 공경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훌륭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만일 딸을 낳기를 원하면 단정하고 용모를 갖춘 딸을 낳을 것인데 전생의 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다. 무진이여 간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또 어떤 중생이 간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에베하면 그 복은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은 모름지기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라. 무진이여 또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또 그 목숨이 마치도록 음식과 의복과 짐과 의약으로 공양을 올린다면 무진이여 보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선남자 선녀인이 얻는 공격이 얼마나 많겠냐 무진이여 보살이 말했습니다. 아주만 싸웁니다. 세존이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한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단 한때라도 공양하였다면 이 사람의 복은 꼭 같아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 값에 이르도록 다음이 없을 것이다. 무진이여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없는 복도그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이여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간세음보살께서 어떻게 이 사바사계에 다니시며 중생을 위하여 어떻게 설법하시며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세계에 중생이 부처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간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벽집으로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곧 벽집으로 몸으로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마땅히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성문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의 말씀을 설법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곧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마땅히 자제천왕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다면 곧 자제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대자제천왕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대자제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하늘 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하늘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리가 있으면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작은 나라의 임금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작은 나라의 임금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마땅히 장자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장자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거사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재상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재상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마땅히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리가 있으면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장자 거사 바라모노 부인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리가 있으면 곧 그 분여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동남 동료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곧 동남 동료 몸으로 변하여 진리를 말하고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인 듯 하면서 사람 아닌 몸으로 제도해야 할 리가 있으면 곧 다 그들의 몸으로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집근강신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리가 있으면 곧 집근강신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느니라 무진이여 간센 보살이 이와 같은 공독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세계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한 마음으로 간센 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이것이 간센 보살 마사리 두려움과 급한 한란 가운데서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이니 이런 까닥으로 사바세계에서 모두 다 부르기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자라고 하느니라 무진이여 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전이시여 제가 지금 간센 보살께 공양하겠습니다 하고 온갖 법의 구슬과 영락으로 된 백천량의 금값에 해당하는 목걸이를 끌러받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성현이시여 저희 이 진주보배와 영락의 법실을 받아주소서 그때 간센 보살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심으로 무진이여 보살은 다시 간센 보살께 사렸다 어진 성현이시여 저희들의 정성을 생각하시여 이 영락을 받으소서 그때의 부처님께서 간센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무진우 보살과 사보대중과 천인,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대중들의 정성을 생각하여 그 영락을 받아 두 목수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시고 한 몫은 다보 불타게 바치셨다 무진이여 간센 보살을 이와 같이 자제한 신통력으로 사바세기를 다니느니라 그때 무진우 보살의 무진우 보살이 개성으로 여쭈었다 신비한 상을 구족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거듭 여쭈었나니 불자가 어찌한 인연으로 간센음이라 부러옵니까 신비한 상을 구족하신 세존께서 무진우 보살에게 개성으로 답을 하셨다 무진우 보살은 드높은 간센 보살의 행위 시방의 어느 곳에나 두루 응하심을 들으라 그 넓고 깊기가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는 서원은 아득한 겁을 지내면서 천억의 부처님 모두 모시고 크고 거룩한 언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간략히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고 지나쳐 마음에 있지 않으면 모든 괴로움을 능히 멸하느니라 설사 어떤 이가 해침을 받아 큰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가늠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불구덩이가 변하여 연못이 되리라 혹은 큰 바닷물에 떠나려가 용이나 물고기 모든 귀신의 나를 만나도 가늠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파도가 빠뜨리지 못하리라 혹은 높은 산봉우리에 있을 때 남에게 떠밀려 떨어져도 가늠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해가 허공에 머물러 있음과 같으리라 혹 악한 사람에게 쫓겨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가늠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털끝도 다치지 않느니라 혹 원한 포문 도족들이 칼끝을 해치려 해도 가늠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도둑이 자비한 마음을 베풀 것이다 혹은 국가법에 위반되어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가늠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칼날이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혹은 고랑을 차고 옥에 갇혀 손발이 묶여 있어도 가늠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자유로운 해탈을 얻으리라 혹 저주와 독약으로 해를 주는 자가 있어도 가늠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해를 주는 자에게 돌아가리라 혹 악한 나찰과 동룡과 모든 귀신 등을 만나더라도 가늠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모든 해가 없어지리라 만약 악한 짐승은 날카로운 이와 발톱에 둘러싸여 있어도 가늠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저들이 정치없이 달아나리라 독사와 아친네들이 불꽃같은 독을 뿜어도 가늠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가늠 소리에 스스로 흩어지리라 아주 심한 우려와 번개가 쏟아질 때도 가늠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모두 다 활짝 개리라 중생이 고난을 당해 끝없이 몸이 괴로워도 가늠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세간의 온갖 고통이 능히 구제되리라 신통력이 구족하고 지혜방편 논리닷가 시방세계 어디든지 그 몸을 나타내시네 온갖 악을 치해 지옥, 악이, 축생의 생로병사, 고통까지도 점차로 모두 다 얻게 하리라 진리의 간, 거룩한 간, 강대하고 슬기로운 간이며 자비와 사랑의 간이니 항상 언하고 우러러 삼하여라 때없는 깨끗한 빛이며 어둠을 없애주는 지혜의 해이며 능히 모든 재앙을 항복 갖고 온 세상을 비추시네 자비로운 묘한 대운호 담비 같은 감노우 법비를 내려 모든 번뇌의 불꽃을 멸해 주시네 송사하는 법정에서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모든 언안 물러나고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간샘 음성은 범천어 음성과 바다의 조수음과 새가는 모든 음성보다 뛰어나니 모름지기 항상 생각하여라 늘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라 간샘 거룩한 성자가 고통과 번뇌와 죽음의 애개능이 의지처가 되어주리라 모든 일체의 공독으로 중생을 차별없게 부시고 복덕이 한량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애경하고 존중하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가 합장하고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 간샘 보살 복원품으로 자제한 억가, 신통력과 방편으로 두루 나타내심을 마탕이 아는 사람이라면 공독이 적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복원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다함이 없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느니라 법학양 간샘 보살 복원품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아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간샘 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간샘음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간샘 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간샘 보살이 그 음성을 간하고 곧 해탈하게 하느니라 만일 간샘 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보살의 이신력 때문이며 만약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고 혹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마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사 큰 폭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뒤집혀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그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간샘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음의 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니 이러한 인연으로 이름을 간샘이라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해를 잇게 되었을 때 간샘 보살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위험해서 벗어날 것이며 혹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이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간샘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저 모든 악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새사슬에 묶이더라도 간샘 보살을 부르면 이것들이 끊어지고 부서져 곧 벗어나게 될 것이다 또 삼천대천 세계에 흉악한 도족이 가득 찼는데 어떤 장사꾼이 여러 상기인을 거느리고 기중한 보물을 갖고 험한 길을 지나가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여 그대들은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한 마음으로 간샘 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힘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그대들이 만일 그 이름을 부르면 이 도족들에게 벗어나게 되리라 하여 상인들이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나요 나무 간샘 보살하고 부르므로 곧 벗어나게 되니라 무진이여 간샘 보살 마하사르 이신냐기 거룩하기가 이와 같으니라 또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간샘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된다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간샘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간샘 보살이 이와 같은 큰 이신력이 있어서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간샘 보살에게 에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훌륭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만일 딸을 낳기를 원하면 단정하고 용모를 갖춘 딸을 낳을 것인데 전생의 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다 무진이여 간샘 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또 어떤 중생이 간샘 보살에게 공경하고 애외하면 그 복은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은 모름지기 간샘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라 무진이여 또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음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또 그 목숨이 마치도록 음식과 의복과 짐과 의약으로 공양을 올린다면 무진이 보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선남자 선녀인이 얻는 공격이 얼마나 많겠냐 무진이여 보살이 말했습니다 아주만 싸웁니다 아주만 싸웁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간샘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단 한때라도 공양하였다면 이 사람의 복은 꼭 같아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 겁에 이르도록 다음이 없을 것이다 무진이여 무진이여 간샘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없는 복도그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간샘 보살께서 어떻게 이 사바사계에 다니시며 중생을 위하여 어떻게 설법하시며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세계에 중생이 부처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간샘 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벽집으로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곧 벽집으로 몸으로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마땅히 성모노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성모노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의 말씀을 설법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곧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마땅히 자제천왕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다면 곧 자제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대자제천왕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대자제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하늘 대자제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작은 나라의 임금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작은 나라의 임금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마땅히 장자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장자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거사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재상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재상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마땅히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장자, 거사, 바라모노, 부인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리가 있으면 곧 그 부녀의 몸을 나타내셔 진리를 말하며 동남 동료의 몸으로 제도할 리가 있으면 곧 동남 동료의 몸으로 변하여 진리를 말하고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인 듯 하면서 사람 아닌 몸으로 제도해야 될 리가 있으면 곧 다 그들의 몸으로 나타내셔 진리를 말하며 집근강신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리가 있으면 곧 집근강신의 몸을 나타내셔 진리를 말하므라. 무진이여, 간센 보살이 이와 같은 공독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여러 세계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한마음으로 간센 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이것이 간센 보살 마사리 두려움과 급한 한란 가운데서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사바세계에서 모두 다 부르기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자라고 하느니라. 무진이여 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였다. 세전이시여, 제가 지금 간센 보살께 공양하겠습니다. 하고 온갖 법의 구슬과 영락으로 된 백천량의 금값에 해당하는 목걸이를 끌러받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성현이시여, 저의 이 진주보배와 영락의 법실을 받아주소서. 그때의 간센 보살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심으로 무진이여 보살은 다시 간센 보살께 사리였다. 어진 성현이시여, 저희들의 정성을 생각하시여 이 영락을 받으소서. 그때의 부처님께서 간센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무진이여 보살과 사보대중과 천인,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대중들의 정성을 생각하여 이 영락을 받아라.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시고 한 몫은 다보 불탑에 바치셨다. 무진이여 간센 보살을 이와 같이 자제한 신통력으로 사바세기를 다니느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계승으로 여쭈었다. 신비한 상을 구조가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거듭 여쭈었나니 불자가 어찌한 인연으로 간세음이라 부러옵니까? 신비한 상을 구조가신 세존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계승으로 답을 하셨다. 무진이 보살은 드높은 간센 보살의 행이 시방의 어느 곳에나 두루 응하심을 들으라. 그 넓고 깊기가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는 서원은 아득한 겁을 지내면서 천억의 부처님 모두 모시고 크고 거룩한 언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간략히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고 지나쳐 마음에 있지 않으면 모든 괴로움을 능히 멸하느니라. 설사 어떤 이가 해침을 받아 큰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불구덩이가 변하여 연못이 되리라. 혹은 큰 바닷물에 떠내려가 용이나 물고기 모든 귀신의 나를 만나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파도가 빠뜨리지 못하리라. 혹은 높은 산봉오리에 있을 때 남에게 떠밀려 떨어져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해가 허공에 머물러 있은가 같으리라. 혹 악한 사람에게 쫓겨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털끝도 다치지 않느니라. 혹 원한 포문 도적들이 칼끝을 해치려 해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도둑이 자비한 마음을 베풀 것이다. 혹은 국가법에 위반되어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칼날이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혹은 고랑을 차고 옥에 갇혀 손발이 묶여 있어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자유로운 해탈을 얻으리라. 혹 저주와 도격으로 해를 주는 자가 있어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해를 주는 자에게 돌아가리라. 혹 악한 나찰과 동룡과 모든 귀신 등을 만나더라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모든 해가 없어지리라. 만약 악한 짐승은 날카로운 이와 발톱에 둘러싸여 있어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저들이 정치없이 달아나리라. 독사와 아침네들이 불꽃같은 독을 뿜어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간음소리에 스스로 흩어지리라. 아주 심한 우레와 번개가 쏟아질 때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모두 다 활짝 게리라. 중생이 고냉을 당해 끝없이 몸이 괴로워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세간의 온갖 고통이 능히 구제되리라. 신통력이 구족하고 지혜방편 널리다까 시방세계 어디든지 그 몸을 나타내시네. 온갖 악을 취해 지옥, 악의, 축생의 생로병사, 고통까지도 점차로 모두 다 얻게 하리라. 진리의 간, 거룩한 간, 강대하고 슬기로운 간이며 자비와 사랑의 간이니 항상 언하고 우러러 삼하여라. 때없는 깨끗한 빛이며 어둠을 없애주는 지혜의 해이며 능히 모든 재앙을 항복 갖고 온 세상을 비추시네. 자비로운 묘한 대운호 담비 같은 갑노우 법비를 내려 모든 번뇌의 불꽃을 멸해 주시네. 송사하는 법정에서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모든 언안 물러나고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간샘 음성은 범천어 음성과 바다의 조수음과 세간어 모든 음성보다 뛰어나니. 모름지기 항상 생각하여라. 늘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라. 간샘 거룩한 성자가 고통과 번뇌와 죽음의 애개능이 의지처가 되어주리라. 모든 일체의 공독으로 중생을 차별하게 부시고 복덕이 할 양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애경하고 존중하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가 합장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 간샘 보살 보문품으로 자제한 억가, 신통력가, 방편으로 두루 나타내심을 마탕이 아는 사람이라면 공독이 적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다함이 없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느니라. 법학양 간샘 보살 본문품 그때 무진우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간샘 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간새음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우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간샘 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간샘 보살이 그 음성을 간하고 곧 해탈하게 하느니라. 만일 간샘 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보살의 이 신력 때문이며 만약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고 혹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사 큰 폭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뒤집혀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그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간새음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음의 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니 이러한 인연으로 이름을 간새음이라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해를 잇게 되었을 때 간새음 보살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위험해서 벗어날 것이며 혹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이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간새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저 모든 악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새사슬에 묶이더라도 간새음 보살을 부르면 이것들이 끊어지고 부서져 곧 벗어나게 될 것이다. 또 삼천대천 세계에 흉악한 도족이 가득 찼는데 어떤 장사꾼이 여러 상기인을 거느리고 기중한 보물을 갖고 험한 길을 지나가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여 그대들은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한 마음으로 간새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힘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그대들이 만일 그 이름을 부르면 이 도족들에게 벗어나게 되리라 하여 상인들이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나여 나무 간새음 보살 하고 부르므로 곧 벗어나게 되니라. 무진이여 간새음 보살 마하사르 이신냐기 거룩하기가 이와 같으니라. 또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간새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됩니다.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간새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간새음 보살이 이와 같은 큰 이신력이 있어서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하여 간새음 보살에게 에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훌륭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만일 딸을 낳기를 원하면 단정하고 용모를 갖춘 딸을 낳을 것인데 전생의 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다. 무진이여 간새음 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또 어떤 중생이 간새음 보살에게 공경하고 애외하면 그 복은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은 모름지기 간새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라. 무진이여 또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음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또 그 목숨이 마치도록 음식과 의복과 짐과 의약으로 공양을 올린다면 무진이 보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선남자 선녀인이 얻는 공덕이 얼마나 많겠냐 무진이여 보살이 말했습니다. 아주만 싸웁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한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단 한때라도 공양하였다면 이 사람의 복은 꼭 같아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 겁에 이르도록 다음이 없을 것이다. 무진이여 간새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없는 복도그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아려었다. 세존이시여 간샘 보살께서 어떻게 이 사바사개에 다니시며 중생을 위하여 어떻게 설법하시며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세계에 중생이 부처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간샘 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벽집으로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곧 벽집으로 몸으로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마땅히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성문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의 말씀을 설법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곧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마땅히 자제천왕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다면 곧 자제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대자제천왕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대자제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하늘 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하늘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리가 있으면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셔 진리를 말하며 작은 나라의 임금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리가 있으면 작은 나라의 임금의 몸을 나타내셔 진리를 말하고 마땅히 장자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리가 있으면 장자의 몸을 나타내셔 진리를 말하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거사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재상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재상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마땅히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리가 있으면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장자 거사 바라모노 부인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리가 있으면 곧 그 분여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동남 동료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곧 동남 동료 몸으로 변하여 진리를 말하고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인 듯 하면서 사람 아닌 몸으로 제도해야 할 리가 있으면 곧 다 그들의 몸으로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집근강신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리가 있으면 곧 집근강신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느니라 무진이여 간센 보살이 이와 같은 공독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세계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한 마음으로 간센 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이것이 간센 보살 마사리 두려움과 급한 한란 가운데서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이니 이런 까닥으로 사바세계에서 모두 다 부르기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자라고 하느니라 무진이여 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전이시여 제가 지금 간센 보살께 공양하겠습니다 하고 온갖 보배구슬과 영락으로 된 백천량의 금값에 해당하는 목걸이를 끌러받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성현이시여 저희 이 진주보배와 영락의 법실을 받아주소서 그때의 간센 보살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심으로 무진이여 보살은 다시 간센 보살께 사렸다 어진 성현이시여 저희들의 정성을 생각하시여 이 영락을 받으소서 그때의 부처님께서 간센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무진이여 보살과 사보대중과 천인,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대중들의 정성을 생각하여 이 영락을 받으라 그때 즉시 간센 보살은 사대보증가, 천인,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대중들의 정성을 생각하여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시고 한 몫은 다보 불타게 바치셨다 무진이여 간센 보살을 이와 같이 자제한 신통력으로 사바세기를 다니느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계승으로 여쭈었다 신비한 상을 구조가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거듭 여쭈었나니 불자가 어찌한 인연으로 간세음이라 부러옵니까 신비한 상을 구조가신 세존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계승으로 답을 하셨다 무진이 보살은 드높은 간센 보살의 행위 시방의 어느 곳에나 두루 응하심을 들으라 그 넓고 깊기가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는 서원은 아득한 겁을 지내면서 천억의 부처님 모두 모시고 크고 거룩한 언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간략히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고 지나쳐 마음에 있지 않으면 모든 괴로움을 능히 멸하느니라 설사 어떤 이가 헤침을 받아 큰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불구덩이가 변하여 연못이 되리라 혹은 큰 바닷물의 떠내려가 용이나 물고기 모든 귀신의 나를 만나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파도가 빠뜨리지 못하리라 혹은 높은 산봉우리에 있을 때 남에게 떠밀려 떨어져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해가 허공에 머물러 있음과 같으리라 혹 악한 사람에게 쫓겨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털끝도 다치지 않느니라 혹 원한 포문 도적들이 칼끝을 해치려 해라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도둑이 자비한 마음을 베풀 것이다 혹은 국가법에 위반되어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칼날이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혹은 고랑을 차고 옥에 갇혀 손발이 묶여 있어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자유로운 해탈을 얻으리라 혹 저주와 도격으로 해를 주는 자가 있어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해를 주는 자에게 돌아가리라 혹 악한 나찰과 동룡과 모든 귀신 등을 만나더라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모든 해가 없어지리라 만약 악한 짐승은 날카로운 이와 발톱에 둘러싸여 있어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저들이 정치없이 달아나리라 독사와 아친네들이 불꽃같은 독을 뿜어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간음소리에 스스로 흩어지리라 아주 심한 우려와 번개가 쏟아질 때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모두 다 활짝 괴리라 중생이 고냉을 당해 끝없이 몸이 괴로워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세간의 온갖 고통이 능히 구제되리라 신통력이 구족하고 지혜방편 널리다가 시방세계 어디든지 그 몸을 나타내시네 온갖 악을 치해 지옥, 악이, 축생의 생로병사, 고통까지도 점차로 모두 다 얻게 하리라 진리의 간, 거룩한 간, 강대하고 슬기로운 간이며 자비와 사랑의 간이니 항상 언하고 우러러 사모하여라 때없는 깨끗한 빛이며 어둠을 없애주는 지혜의 해이며 능히 모든 재앙을 항복 갖고 온 세상을 비추시네 자비로운 묘한 대운호 담비 같은 갑노후 법비를 내려 모든 번뇌의 불꽃을 멸해주시네 송사하는 법정에서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간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모든 언안 물러나고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간샘 음성은 범천어 음성과 바다의 조수음과 세간어 모든 음성보다 뛰어나니 모름지게 항상 생각하여라 늘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라 간샘 거룩한 성자가 고통과 번뇌와 죽음의 애개능이 의지처가 되어주리라 모든 일체의 공독으로 중생을 차별하게 부시고 복덕이 할 양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애경하고 존중하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가 합장하고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 간샘 보살 보문품을 자제한 억가 신통력과 방편으로 두루 나타내심을 마탕이 아는 사람이라면 공독이 적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4천 중생이 다함이 없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느니라 도움이 되어있는 것도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정원의 마음을 일어나면 hun의 마음을 일으켰느니라 나는 모든 분들의 nadie 사전을 앞면에 zw여 기회 사람들이 부처님의 마음을 일으켰느니라는 Inspiration을 어쩔 수 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